Q. Q. RIP Q. Q. RIP 네, 오늘은 슈니의 구업인가요? 본업인가요? 슈니제이의 유튜버가 되어서 오늘은 패션 뮤직 토크 중에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상들한테 쿨해질 때 하는 쿨톤 구간구 스타일의 쿨톤 파란색 코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려고 하시도록 방송을 준비 중이고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항상 시에 인사는 텐션일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마음껏 뛰어돌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못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에. 아 그게 없어요, 취미제이 인터뷰. 어? 아이디어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때 이 말, 이때 이 말 이렇게 좀 약간 계속 입에 붙을 때까지 한 거예요. 첫 리딩 때요? 첫 리딩 때 이제 좀 톤을 잡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밝고, 케어하고 날아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독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개인 리딩도 하고 그 전면, 신부 대면 또 호흡도 맞춰보고 이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참고 있는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항상 래퍼인지 모르겠어요. 난 랩이 효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 마이크로브, 제꺼. 어우, 진짜 꼴배기샷. 어우, 진짜 꼴배기샷. 진 사람들한테도 우리 쿨해지자고 파란색 추천, 파란색으로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 컷, 잘 왔어요. 오케이 해요. 아, 왜 파란이냐고. 미친 거야? 아, 이제 빨간 놔둬야지. 에드리븐 이정도 괜찮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디즈니, 처음에 무조건 더 안 들어오자. 네, 갈게요. 카메라. 아, 왜 파란이냐고. 미친 거야? 아, 이제 빨간 놔둬야지. 어? 어? 어, 선생님. 어, 어, 더, 더 내려봐요. 컷, 잘 왔어요. 오케이 해요. 아, 네, 오케이 해요. 어, 자꾸, 자꾸 내려. 컷, 잘 왔어요. 오케이 해요? 여러분의 즐거움, 쭈니제이가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패션의 주제는 싼 게 비시덕이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비시덕 1호가 사망을 했네요. 여기 반짝이는 게 스팽글이라는 건데요. 사망은 짜리로... 잠깐만, 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좀 팔을 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더 많이? 여기 반짝이는 게 스팽글이라는 건데요. 저한테 medal готов 있어. 진짜 웃었다. 엎즈로 웃는다, 엎즈로. 하긴 그래. 엎즈로 웃었어. 뭐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참치긴다. 알 artillery. 이제 나가야 되는데 화차가 없다는... 도시락, 도시락. 몇 시부터 당겨서... 다 심하여... 네 이제 가도 될 거 같아요. 이준이 아닌 슬리퍼는 살짝 하... 패션 운동 찍을 때 써봐! 3분? 야 깜짝이야! 야! 나 왜 안 들어? 끝! 내게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그냥 꺼내자. 네 갈게요! 꺼내요! 네! 인형! 아잇! 싱그럽다고! 백동! 야 이준아 내일 출근해놔. 무단결근이면 뭐다? 딱 봐. 알지? 오케이요. 동그라미 끝났고 11번 갈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 주원이랑 민혁이가 좀 잘... 애들도 많이 잘하고 애들이 다 영업을 잘해서 다들 잘하지 않을까? 수학 코너는 아무래도 기현이... 기현이. 이거 여기! 아니 나 기현이 아니다. 나. 고등학교야? 기현이 뭐야? 민혁이? 그리고 정육 쪽에 죽어가는 기현이 동계산. 둘 다. 연구나. 단, 공원. 칭. 컷. 잘 오셨어요. 오케이. 우주. opening. 원공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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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는데 홀. 오늘 호랑이랑만 보는 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혼자 하는 거 보다 가볼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고 시너지가 나는 거 같아서 빨리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첫 촬영 잘 못하고 다행이네요.